자 오늘 한성백제문화재 개막을 기념해서 2000년 전 찬란했던 우리 역사인 한성백제문화재를 꽃피웠던 자랑스러운 유정 몽촌토성에서 역사의 기상을 깨우고 국가의 번영과 문화의 용성을 다지기 위해서 성곽을 돌며 하나된 마음으로 기원하는 주민들의 소원 등 행렬이 입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To celebrate the opening of 한성백제 cultural festival, citizens walk around the 몽촌토성 fortress where 한성백제 bloomed its culture to inhale the history, hoping for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and the culture to thrive. And now they are entering here at the stage. 몽촌토성 성곽돌기 재현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역사를 살펴보면 성을 쌓고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천신에게 발복을 기원하는 재의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Let me briefly introduce the reviving ceremony of 몽촌토성 fortress walking. When we take a look at the history a long time ago, there was a ceremony for the gods to pray for the great fortune and for those who made the castle around their town.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육상과 해상을 아울러 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고소한 문화를 국제적으로 전파했던 한성백제의 용성기를 조망하며 북극강병이 지배계층만의 바람이 아닌 온 백성의 꿈과 희망을 담은 놀이로 승화해서 재현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So the ceremony is to show the strong national power of 한성백제 in both land and sea, who propagated this outstanding culture to the near country successfully. National prosperity was not the concerns for the hierarchies only, but the whole nation hoped for it. So here we are today, bringing the spirit back and subliminating the dreams and hopes in this ceremony. 지금 이곳에 역사의 유적을 찾아 소원등을 든 시민들의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 평화의 광장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농촌구성 성곽돌기 참가자들의 비밀의 소망을 담은 소원등과 태풀을 들고 죽은 시타대를 선두로 평화의 광장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방투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소원이 담긴 등을 들고 정말 투성을 돌아서 이분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도 송파구를 위해서 등을 들고 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에는 좋습니다. 직접 등을 들고 참가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소원, 그리고 우리 송파구를 위한 소원, 우리 나라를 위한 소원을 한 가지쯤 마음에 새겨 두신다면 뜻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주구 취타대가 다시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몽천투성 송박돌기에 참가하셨던 많은 시민 여러분,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 어린이들이 자신의 소원을 담은 등을 가지고 이곳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지날 때 한 분 한 분에게 뜻깊은 인사와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제 문화의 의상을 차려 입은 우리 어린이들,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네요.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예전 한성백제 때의 옷을 차려 입고 소원들을 들고 가는 걸 보니까 저는 제가 전화일 때 어떻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가 한동안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도 몽천투성 송박돌기를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셔도 뜻깊은 백제 문화를 되새겨보는 그런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시민 여러분, 진화할 때에 여러분, 박수와 뜨거운 환영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뜬 얼굴들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뜻깊은 행사가 될까요? 그렇죠요. 박수윤 아나운서는 만약에 저 행렬에 섰다면 어떤 이야기를, 어떤 꿈을 가지고 쓰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의 건강을 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행복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